다녀왔습니다. 이바라 하셨나봐요. 어.. 예.. 근데.. 이바라로 남미를 갔다 온 거야? 남미 스타일을 잘라 온 거 같은데.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바라려면 남미 정도까지는 가야 되잖아. 라면 먹으러 일본 간 거 같아. 어, 그렇지. 초밥 먹으러 라면 먹으러 일본 간 거 같아. 근데 남미에서 이제 저희가 멕시코 예능을 나갔단 말이야. 멕시코 예능이요? 아, 근데 형! 형이랑 너무 잘 맞아요. 왜왜? 굉장히 섹시해요. 가자마자 이제 첫 경험 언제 했냐. 멕시코였어요? 어. 아니, 거기는 남미 사람들은 완전히.. 그리고 우리.. 대답을 다 했어.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밀었죠. 왜냐면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.. 중학생 때, 고등학생 때.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그런.. 학창 시절 때 얘기도 물어보냐고. 무슨 소리도 왜 그래. 그랬죠. 아니,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, 이게 한국에도 나가겠지? 해가지고 얌전한 척 했어요. 그래. 아프다.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다. 아.. 멕시코, 그 다음에.. 아르헨티나, 칠레, 페루. 오, 야, 그럼 기내식 엄청 먹었겠다니. 이것저것. 어머, 어떡해. 무슨 생각이야. 무슨 생각이야. 와, 오빠. 무섭다. 야, 뭐가 무서워. 아니, 이게 그게 중요하지. 아니, 왜냐면 이것저것 다 주잖아. 나라별로. 야.. 어떻게 기내식을 여기서.. 남미터 갔다 왔다고 해서 많은 질문 받아봤는데 기내식 때문에.. 저도 거긴 누가 어디서.. airline.. 너무 거짝거리는 사과 일부러chwst.. 소중O